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래밍과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만 틀어놓고 다른 일 하시면서 제 얘기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수업을 듣는 분들 중에는 수학을 좋아하고 잘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수학을 잘 못하거나 또는 싫어하거나 또는 수학이 괴물처럼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은 우리가 이 영상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쪽으로 수를 다루는 걸 할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뭐랄까요 거부감을 좀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낮춰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 얘기는 저의 사견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맞았다라기보다는 현재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은 또 계속 바뀌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삼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유 또는 프로그래밍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수학을 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말은 반쪽 대화를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이유는 또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거든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양한 의미로 사용을 한 건데 수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컴퓨터를 쓴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한 계산을 하지 않기 위해서 컴퓨터를 쓴다라는 뜻이에요. 동시에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쓴다는 것은 단순한 계산은 컴퓨터에게 맡기고 좀 더 고차원적인 생각을 우리 인간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학을 잘한다 또 수학을 좋아한다면 컴퓨터가 여러분들이 좀 더 고차원적인 사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반면에 이 수학을 못한다 또는 수학을 좀 두려워한다 저처럼요. 그렇다면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여러분이 수학을 하지 않고도 아주 고차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도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수학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거의 모든 문제를 프로그래밍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중에는 수학적 지식, 수학적인 감각이 꼭 필요한 분야가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수학적인 것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고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못한다면 수학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의 일을 프로그래밍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하다가 수학적인 어떤 장애물이 생기면 우회에 가시면 돼요. 또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의 도움 또는 협력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 수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분명하게 관찰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학이 필요한 분야를 우회하고 피해하고 피해가고 다른 사람한테 위임하다 보면 점차로 수학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인식을 아마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자신에게는 어떤 수학적인 것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을 차근차근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아 좀 수학을 잘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아마 갖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이 차근차근 쌓여서 정말 수학을 너무나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그때가 여러분이 뽀얗게 먼지가 쌓인 수학책을 꺼내서 수학공부를 시작할 아주 좋은 시기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시작하는 수학공부는 단지 여러분의 삶과 완전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수학공부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필요하고 그것만 하면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알고 있는 바로 살아있는 지식일 것이라는 거죠. 특히나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또 컴퓨터를 만든 것은 수학자입니다. 수학자들이 바로 이 컴퓨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것들은 사실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수학으로부터 유래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여러 가지 테크닉들, 여러 가지 관념들을 익히고 익숙해지면 사실은 그게 수학적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수학공부를 시작했을 때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지불식간에 받아들인 그런 수학적인 감각 또는 개념들이 여러분이 수학공부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배우게 될 변수, 함수 이런 거 결코 배우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수학에서 온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개념들을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익힌 후에 수학을 보시면 그것이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까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익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수학을 이미 잘하고 있다면 축하드려요. 왜냐하면 날개를 단 거니까요. 하지만 수학을 못하신다. 그렇다면 일단 프로그래밍을 하시라는 거예요. 수학을 잘하고 프로그래밍을 하면 큰 도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밍을 여러분들이 익힌 후에 수학을 공부하면 수학이 훨씬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학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실 필요도 없고 처음부터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너무 수학적인 공부를 한다고 시달리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좀 더 수준 높은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수학을 하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는 과정에서 수학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어떤 느낌만을 일단은 가지시면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는 데는 수학을 몰라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학을 잘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이후에 나오는 숫자 또는 수학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수학을 못한다, 수포자였다 저처럼 이었다라고 간주하고 수업이 진행되니까 혹시 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수학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수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